소연아, 너 알고 있었어? 무슨 소리야? 누가 결혼을 해? 이런 일에 신경 쓰면서 힘 빼지 말지. 여긴 또 웬일이에요? 도심 아는 곳 있어? 이번에도 어머니 작품인가 궁금해서요. 까불다 다친다. 오빠도 다리 아픈 아내랑 사는 것보다 좋은 거 아니야? 그렇게 저를 위하시는 분이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? 지나 걸을 수 있는 거 어머니도 아셨잖아요.